인천시에서 저걸 사가지고 개발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뺏겠구만 개인한테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집어먹었구만 자 자격도 저 우측으로 쭉 돌아가면 여우에 여우측에 앞 호텔 있고 그런 데가 여기가 구욱베터 구읍이 아홉개가 있네 구읍 아 읍이 아홉개 있다 해서 구읍 아홉번째 읍이라고 그러지 아 아홉번째? 모르겠어 그러니까 구읍이야 구읍 아홉구의 동네읍자 아홉구의 동네읍자 그리고 저기가 청라 저기는 청라고 그 옆에가 이제 그 말하자면 엘리지 개스 저장소야니 응 개스장소 발전소 발전소 여기가 영종 고속도 거기에 풍력발전소 몇개가 돌아가네 지금 아 두개 어 두개 영종대교 그리고 저쪽편으로 미단시티 저쪽편으로 미단시티 저쪽으로 미단시티 그리고 저기가 청라쪽은 4개가 가운데 못뜨고 그러는게 바로 그 옆에가 인천타워가 127인가 그런지 지금 공사중에 위치가 어디라고 저기 동 그 4개 가운데 높은 빌딩 있지 4개 하나 둘 셋 넷 4개 어 거기가 개사미가 아파트 분양단 아파트 분양단 내꺼잖아 임대놓고 바로 그 옆에 바로 그 옆에 인천타워가 지금 공사중이야 인천타워 120층 120층 어디서 하는가? 포스코에 사는가? 한양하고 의조무소에 사는 아, 검사시험이 있구나 빨간 밑에 유조선 유조선 그러니까 인천항은 거기가 인천항인가? 인천항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지 저쪽에 그렇지, 지금 현재 인천항은 좀 내려와서 자격증 뒤에 오케이 새로지는 인천항은 송도 옆에 있는 한곳은 저 빌딩 때문에 안 보이고 송도 옆에 송도 옆에 거기는 이제 20만톤 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깨, 거기가 수심 기쁜 모양이야 그쪽은 계속해서 파내잖아 그 뭐 무슨색이라고 그러냐 모래 계속 파네 그건 1년 365일 머리만 파네 내가 한 12시씩 꼭 있어요 수심 유지하려고 바닷물이 요거도 머리같은게 많이 내려오나봐 자극같은게 내려오지 내려오지 갈매기들 많네 이놈들이 먹을게 있으니까 그래도 니가 있으니까 뭐 여기 인천을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서 구경을 다 해버렸네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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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흠 흠